패스는 잘나오네 하나,둘,뎅 야 너 뭐냐 아이새끼 안되겠다 나이스 아 땡큐 니가 잡아줘서 와 저거 와메 와 이게 반경이 넓구나 아우 이거 미리 피해야돼 안보여 안보여 야 이거 안보이는게 말이 되냐 저 이 봉술 와이 버튼 누른 타이밍 그렇지 저거 쓸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두번 아 하나 둘 셋 둘 저게 네번 쓸 때가 있어 아 이때 조심해야되겠다 이거 2대1 이거 아아 맞을 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와우 아우 몇반호 공격하는거야 끝 자 이번에는 정지수 써야겠다 옆에서 옆에서 와 나오자마자 공격하네 둘 하나 둘 나 잡겠다 하나 둘 어휴 하나 둘 어휴 언제 끝나 아이 새끼가 저 언제 끝나는거야 네 뭐야 한 번에 끝날 때가 있고 장법 조심 꽝 하나 와 잡았다 미치겠다 우와 야 오 이거 안 받아져 아니아니 알테리거 어 이거 안 받아지냐 잠깐만 이거 알테리거 누르 어 아 됐다 어 힘들었다 진짜 개빡치였네 아니 유튜브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